자 2016 SAF 연예대상 라디오 DJ 부문 수상자는요 박소연의 러브게임 박소연씨입니다 박소연씨 축하드립니다 네 박소연씨는요 SBS 파워 FM 감상 프로그램 박소연의 러브게임을 편안한 진행심식을 이끌며 10년 동안 청취자들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박소연씨 축하드립니다 박소연의 러브게임 박소연의 러브게임 SBS 음악 간판 라디오 DJ입니다 박소연씨 자 우리 박소연씨 수상성한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박소연의 러브게임 오랫동안 박소연의 러브게임 고정 게스트 해주신 분들 이은영씨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청취자 여러분 저랑 저녁 6시부터 매일 친구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생방송하기에 많이 부족한데 정태익 센터장님 이은경 cp님 그리고 러브게임 이제까지 10년 넘게 만들어주신 이준원 피디를 비롯한 제작진 작가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따뜻한 DJ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크리스마스 최고의 크리스마스인 것 같고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소연씨 축하드리겠습니다 박소연씨 축하드리겠습니다 박소연씨 축하드립니다 박소연씨 축하드립니다 박소연씨 축하드립니다 박소연씨 축하드립니다 박소연씨 축하드립니다